악령 기생 악령 기생 리뷰입니다. 악령 기생은 공포 게임으로 신사 게임에서는 드문 장르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이며, 많은 분이 게임성이 좋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은 어떤 연구를 수행 중인 병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깨어남과 동시에 TV가 켜지며, 린딘 박사는 주인공에게 현재 처한 상황에 관해 설명해줍니다. 분노하는 주인공의 소리에 또 다른 주인공이며, 우리의 파트너인 윤신이 깨어나는데요. 윤신이 깨어나자 린딘 박사는 그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틀어줍니다. 그 영상에는 그들이 어떤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피는 특이하여 괴물로 변이 되지 않았고, 린딘은 이런 주인공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처분하려고 하죠. 이런 특이한 피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과 다르게, 여주인공인 윤신이 괴물로 변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동영상이 끝나고 공포에 질려 이성이 사라진 윤신은 주인공에게 달려들어 해피타임을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윤신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잠시 후 윤신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잠시 뒤 다시 TV가 켜지고, 린딘 박사는 괴물로 변이하지 않은 윤신을 보고 주인공의 씨앗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분노한 린딘 박사는 사도들이라 불리는 괴물들에게 주인공과 윤신을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주인공과 윤신은 괴물들을 피하고 죽이며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게임은 2D가로 스크롤 액션 게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점프는 없으며 달리기가 있고 회피를 통해서 몬스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몬스터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체나 장소를 지나갈 때 주인공 머리 위로 아이콘이 표시되어 알 수 있습니다. 층마다 지도를 얻을 수 있는데, 새로운 층에 진입 시 지도부터 찾는 걸 추천합니다. 필드를 돌아다니면 각종 아이템과 단서 그리고 돈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은 자판기와 상호작용하여 각종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주사기와 총알을 구매하게 되며, 후반에 총알과 주사기가 넉넉해지면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여주인공인 윤신과 지정된 장소에서 해피타임을 갖게 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사격 속도, 탄창 용량 등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가장 최우선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스킬은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돈을 벌어라라는 스킬입니다. 필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왼쪽 아래의 분홍색 게이지가 점점 감소하는데, 다 소모가 되면 윤신이 주인공을 죽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윤신과 해피타임을 가져 분홍색 게이지를 채워줘야 합니다. 세이브는 한 개의 환자실이라는 곳에 들어가 TV와 상호작용하면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공포게임에 방탈출을 가미한 게임이라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아야 하고, 중간중간 퍼즐 요소도 있지만 힌트가 있으므로 아주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장면은 라이브 이디이며 해피타임 상대는 여주인공인 윤신뿐이지만 이쁨으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윤신과의 해피타임 장소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한 개의 환자실이며 주인공의 경험치를 올리려면, 몇몇 특수 장소를 빼면 한 개의 환자실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각종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험치가 올라갈수록 다양한 포즈가 해금됩니다. 주인공이 사망했을 때 이벤트 장면도 있으며 주인공을 죽인 몬스터에 따라 이벤트 장면이 바뀝니다. 게임을 클리어하면 갤러리가 생기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벤트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단서를 못 찾아 시간을 좀 잡아먹긴 했지만 클리어하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신사 게임 평균 풀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긴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르가 공포이기는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고 몬스터는 성가신 존재 정도입니다. 구매는 할인을 많이 할 때 사는 걸 추천해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인공이 사망합니다. 주인공이 사망합니다. 주인공이 사망합니다. 감사합니다.